이스라엘군이 추가로 공개한 영상입니다. 가자지군의 하마스 지하터널로 보이는 공간에 어린 아이들이 걸어가고 성인 남녀가 뒤따릅니다. 흰머리의 남성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야히야 신화르로 보입니다. 화면에는 2023년 10월 6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 찍혀 있습니다. 10월 7일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일어나기 불과 수시간 전입니다. 영상 속 신화르는 터널을 왔다 갔다 하며 각종 집계들을 나릅니다. 이스라엘군은 신화르가 생수통과 침구, 음식물, TV 등을 옮기고 있는 거라며 가족의 생존을 위해 바빴다고 비꼬았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또 신화르가 몇 달간 머물렀다는 남부 라파이의 땅굴 주거 공간 사진과 함께 지난 16일 이스라엘군에 사살될 당시 지상 건물 안에 있던 신화르를 조준한 뒤 폭역하는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. 신화르가 아랍권에서 영웅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지난 16일 드론 촬영 영상에서 신화르가 부상당한 채 막대기를 던지는 모습이 공개되자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신화르의 마지막 이미지가 지역 전체에 영감의 원천이 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. 이스라엘군은 또 신화르의 시신 이미지를 인쇄한 전단을 가자지구 남부에 살포하며 하마스 잔당에 투항을 요구했습니다. 네타냐후 총리의 성명에 실렸던 문구를 인용해 신화르가 너희들의 삶을 망쳤다, 무기를 내려놓고 인지를 돌려주면 누구든 떠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회유했습니다. 한편 신화르의 사망에 미국과 서방이 휴전을 압박하고 있지만 네타냐후는 오히려 신화르 제거 이후 자신의 전쟁 전략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 더 강력히 맞서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SBS 신승희입니다.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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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